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숫자가 딱 일치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두 사람 무소속이 없고 두 개 있는 경우는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얼마죠? 13.1 플러스 13.1 마이너스 13.1 마이너스 6.3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더 극명하게 조작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까 세 명이 없고 두 명만 있으면 정확하게 이런 수치가 일치합니다. 노란색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일치합니다. 조작이 완전히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좌우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죠? 딱 두 개가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되죠? 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더 할 필요도 없이 조작을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근력을 그냥 도둑질을 그냥 마음껏 그냥 분탕질을 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복잡하지 않게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투표수 레벨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다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률을 집어넣어가지고 전국에 다 여러분들 바로 사전투표 조작표수가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조작, 알고리즘을 이용해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인 당일 득표수, 후보별 당일 득표수하고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시작은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방위적인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밑에 광역시의회의원선거 오늘 본 것처럼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구청장과 시장, 군수를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을 조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선거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고 시운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018년에 시운전을 한 것을 더 과감하게 적용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그때 자신감을 완전히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전노를 해가지고 이해찬 씨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또 그런 장기 집권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추미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도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두 번의 확실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그럼 누가 만들었겠느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앙선거 관련해 내부 관련자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대개 전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특정 정당의 수뇌부하고 아주 소수의 그 다음에 이런 조작 기술에 능숙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관련자들이겠죠.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전산 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 차원의 개입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백만 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예상할 때는 광역시의회 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표를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냥 전산 조작으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광역시의회 의원 가운데 자기가 낙선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런 경우는 다 저가 볼 때는 그냥 손을 안 대고 그냥 전산 조작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구청장 레벨에서는 표를 집어넣겠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이 기대가 안 된다는 경우는 그 수백만 표를 집어넣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3구 대선만 하더라도 326만 표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전산상으로 326만 표를 조작했지만 투표지 속에 실제로 326만 표를 들어갔느냐 그건 의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하고 진짜 투표함 속에 투표지의 수가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 측이 당황했다고 봅니다. 예상밖에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130여 곳에 가까운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법원에 증거보존용으로 놀란 겁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운 거죠. 어떻게 갈아치웁니까 투표지 이미지가 다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 한마디로 갈면 표가 나니까 나중에 재금표 현장에서 당일 투표까지 다 갈아야 되니까 그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연수월이나 영등포을 양산을 파주을 오산을 이런 데서 뭐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본드가 묻던 투표지가 나오고 자석투표지가 나오고 옆에 종이 찌꺼기가 묻던 이바리 투표지가 나오고 중복 인쇄된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오고 심지어는 당일 투표지를 갈았기 때문에 4월 23일 날 인천연수월 대법원 최종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 제2동 인천 6투표소에 1900여 표의 당일 투표지 가운데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게 천장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천 대협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700장 이상을 유효표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표관리관은 내가 그런 도장을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지만 통을 가리하면 발각이 되니까 당일 투표지가 다 갈아치운 겁니다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는 특히 상하가 절단이 되죠 롤 용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가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프린트로 출력된 게 아니고 바로 뭐로 출력됐다는 겁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맹백한 사실을 놓고 대법관들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라로서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의를 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다 그럼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겠다 검찰이 입을 다물겠다 그럼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반사실이 어떻고 반지성주의가 어떻고 그따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심지어는 뭡니까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까지 다 조작질한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을 두고 그걸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조작 프로그램을 짰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얼마만큼 해먹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관전평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로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 옛날에 보면 우리 동기들 보면 현대에 들어가서 한 2, 30년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한 사람하고 삼성 들어가서 2, 30년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 사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처럼 자인으로 살아온 사람들하고 검찰에서 딱 상명하달식 조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판단을 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냥 이 사안은 정치적 판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악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골로 가는 길이죠 제가 골로 가는 길을 표현한 것은 사전투표 독려할 때 공병호 tv에서 아 이건 정말 윤석열 후보가 골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이거는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때일수록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악도 그냥 보통 잔챙의 악이 아니고 그 악 엄청나게 거대한 악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가 공범관계를 확고하게 대내외 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경력관리를 잘해왔고 소신이나 확신을 갖고 왔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판단을 잘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 인생을 잘 살아왔더라도 한 큐에 그냥 가거든요 단 한 사건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잊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것만큼 점점점점 더 노름을 하면 판돈이 커지는 겁니다 판돈이 판돈이 확 커지는 것이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공직자는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100가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나의 사건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나마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좀 너무나 앞선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경고도 하고 예고도 하고 전망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받아들인 것은 본인들의 몫이겠죠 이번 사건 못 덮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그야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걸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 것 자체가 그게 사악함의 징표입니다 악의 징표라는 것이죠 어이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